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 경제, 정치 등의 모든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환경을 바라보는 다각적인 시선을 열어주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 좋아하시죠? 밸런스 게임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하면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불탄호주에서 1년 살기 대 홍순환 독일에서 1년 살기. 하나, 둘, 셋. 호주, 또 독일. 달라요. 두 번째 가볼게요. 눈내리는 사하란 사막의 낙타 대기 대 눈녹은 남극의 펭귄대기. 하나, 둘, 셋. 펭귄낙타. 펭귄낙타. 왜 펭귄이야? 귀여워요. 귀여우니까요. 좋아요. 세 번째, 우리 홍수로 민물이 된 전복 양식업을 하거나, 혹은 가뭄으로 말라버린 호수의 관광업하기. 하나, 둘, 셋. 관광업이. 관광업도 있고요. 전복 양식도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앞서서 봤던 다큐멘터리였는데, 우리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 지구의 극한 기상현상이고요. 선택할 수 없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으로 다가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이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도 충북의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환경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성화초등학교. 우리가 학교를 찾았을 때는 학생들 대신 선생님들이 모여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선생님들 많이 모이셨는데, 모이신 이유가... 아, 네. 저희 학년에서 제일 예쁜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미모순으로. 그 말고 뭐...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저희 오늘 학년에서 생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모여서 회의하려고요. 학년별로 생태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받기 위해 마련된 시간. 선생님들은 최근 진행한 환경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정보를 교류하고 수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합니다. 초원이나 동물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물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사진 찍고, 입기 만져보고, 그 다음에 새소리 들어보고, 이제 저희가 소나무 수업도 했으니까 소나무 수업할 때 2엽, 3엽, 5엽 했었거든요. 7엽수는 안 다뤘어요. 이제 여기에 7엽수도 찾아보라고 미션을 넣고 했거든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좀 재미있는 미션을 같이 넣어주면 애들이 더 재미있게 다녀오잖아요. 다녀오는 걸. 저희 아이들이랑 가을 열매 구름산으로 보러 가서 가을 열매 이제 한두 개씩 가져와서 교실에서 감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열매를 맛보는 그런 활동까지 했어요. 아이들이 도토리 같은 경우는 진짜 까서 굉장히 떫은데 어떤 아이는 어 선생님 이 도토리 먹을만한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즐겁게 이런 활동하면서 자연의 그런 소중함 이런 걸 보면서 강수성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떤 자연에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다.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있다. 이런 거를 애들이 저절로 느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환경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관심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모인 선생님들은 각 학년의 생태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며 생태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활동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되게 잘 해왔는데 어떨 때는 충분히 다른 학년의 이야기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같은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같은 활동이 반복적으로 되기도 했는데 그걸 좀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생태환경 교육이라는 큰 흐름을 잡고서 학생들이 이 시기에는 이 부분을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기에는 한 발 더 이 부분을 해봐야겠다. 그런 거를 흐름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모임도 그런 흐름을 좀 우리가 잡아보자 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중심을 잡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좀 더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 그런 노력의 방향성을 따라 걷다 보니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은 왜 필요한 걸까요? 선생님들은 왜 환경의 중요성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 등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답을 듣기 위해 세 명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복명중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배입니다.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고 환경교육을 공부하는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소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저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특히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고등학교 환경교사 허진숙입니다. 저는 환경교사로 지금 19년 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 환경교육이 정말 잘 일어났으면 좋겠고 최근에 기후기 문제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충북에서는 환경교육센터도 만들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 중, 고에서 가르치고 있고 왜 우리가 초, 중, 고 모든 학년에서 아이들에게 환경을 가르쳐야 될까요? 학교 교육은 아무래도 연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가장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시기에 그런 것들을 접하고 친하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초등에서 기초를 다지고 또는 감수성을 확립한 다음에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인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선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단계별로 아이들이 더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교육과정 안에서 그래서 저는 초등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중등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과를 가르친다는 건 사실은 지식을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작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항상 부딪히는 일들은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쓸모가 있어? 미분적분? 아니면 과학에서 내가 배운 게 주기율표가 정말 쓸모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과학이 과학 선생님이니까 실생활에 정말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과학자가 될 게 아니니까 나는 과학자가 아니고 과학 선생님도 아니니까 진짜 삶에 연관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게 사실은 환경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을 배울 때 과학의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내 삶에서, 사회에서 혹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배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는 물에 무엇이 포함되고 이 먹는 물에 무엇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의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 과학의 지식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배우는 게 사실 아이들의 삶이나 인생 자체 그리고 얘네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학교는 다른 기관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나 선생님들의 컨센서스 형성 이런 것들 고려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이 사회가 이제 환경이 아주 특별한 영역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소양으로서 다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다룬다는 것은 이미 환경교육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여기 자체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한 이후를 고려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봐야만 하는 것이고 미래를 향한 교육을 해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보편적인 가치가 됐으니까 환경교육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우리가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학교의 요구,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진로교육이 보편화됐고 각 학교의 진로교사가 다 배정이 되고 진라 상담하고 진학 지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생존의 위기 지구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지금 시점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그렇다면 환경교육을 어디에서 가르쳐야 될 것인가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은 공교육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정말 결국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교사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콘크리트 벽과 바닥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 흙을 밟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경험이 아닌 매체를 통해 배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교육은 환경교육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복명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환경수업을 담당하는 이은화 선생님이 수업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업이 진행될까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 채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우리는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채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도 무한한데요. 환경수업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채식 지향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 어저께 물어봤죠? 어제. 채식하면 떠오르는 것들.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채소? 어? 채소도 보이고. 비건? 여러분은 타면. 건강 이런 것도 보이고요. 어? 맛없다. 우리 전 세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의 몇 퍼센트? 15%나 토해에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15%라는 수치는 전 세계 교통수단에서 발생되는 탄수 배출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하는 전체보다도 더 많은 수치.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더 나아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 등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교실 안.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수업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수업 내용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환경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환경교육은 사실 아는 것이 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행동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본명고등학교에서는 1, 2, 3학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잘 짜여져 있지만 충북의 환경교사가 8명밖에 안 되고 환경교과를 편성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교과가 내실화 있게 전문적인 교사가 있는데 왜 내실화 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학생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초록 눈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교육으로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 아닌 미래를 지키기 위한 환경교육. 그렇다면 학생들은 환경수업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원래 채식하면 아이돌들이 다이어트만을 위해서 샐러드를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수호에 통해서 좀 더 자연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주변이 다 환경이잖아요. 이렇게 만든 것도 인문환경이고 밖에 나가서 보이는 자연은 자연환경이니까 사실은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제일 가깝게 있는 게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환경도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평소에 하는 삶에 대한 방식을 한 번 더 깨우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냥 북극곰이나 그런 거 간단한 것만 생각했는데 그건 환경오염 같은 거나 지구온난화는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인간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명구 학생들의 환경수업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또 다른 환경교육 현장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1.5도 환경교육연구회 회원들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1.5도 환경교육연구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환경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을까,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와 더불어서 어떤 가치를 구현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1.5도 환경교육연구회는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학교 환경교육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전문가 강연을 듣기도 하고 학년별 환경교육 자료를 서로 공유하며 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전문가의 온라인 강연을 듣기 위해 소중한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지금 연구회에 오신 선생님들이 환경교육이 필요해.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나 환경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셨던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떤 연수를 듣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기후위기.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 실태라든지 어떤 지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생태에 대한 고민. 우리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것. 자원수나 쓰레기 문제. 우리가 자원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업부터 해서 매달 한 달에 하나씩 연수 주제를 정해서 강사를 또 다 섭외를 하고 저희가 다 운영을 했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사회.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올바른 환경교육을 위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성장하는 1.5도 환경교육연구회. 1.5도 환경교육연구회 회원들은 시대적 고민이자 과제가 되어야 할 환경문제를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구에 결성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환경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그리고 지역의 환경현황까지 연수를 집중적으로 들었고요. 기획을 저희가 같이 했고 그런 이후에 저희는 그것을 그냥 듣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수업도 만들어보고 수업을 나눔 연수를 해서 서로의 전문성을 나누는 연수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도 환경교육연구회는 꾸준한 교류와 연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중등용 교수학습자료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충북 도내의 환경교사의 숫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1.5도 환경교육연구회처럼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앞으로 충북 환경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핀란드, 이탈리아 같은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환경교육을 필수 교과 과정으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교육을 학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경수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과목이지만 선생님들은 환경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앞으로 우리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의 지향점. 지금 아이들이 환경을 더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고 그렇게 직접 환경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되게 의미 있는 행동도 될 수 있다. 그런 걸 학생들이 그냥 채득하고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꿈꾸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고 이끌어갈 주인공은 우리 학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수업을 제공하고자 교실 안팎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의 꿈이 그저 꿈으로만 머물지 않고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아랑